나는 도마뱀 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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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태한단! 권총양각! 점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 저 Guys 와 들어와 흐하핰하anny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핌 들어와 뭐.. 일단 허리 너 cachản 던졌다 game 아! 니 말도 체중이여! 죄성은 무슨! 아! 쟤 저 믿음으로 바로 드립니다 아! 아하하하 아! 겨드랑이 아프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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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쟤 저게 죽을 수 없다! 탁! ㅠ kan Alaz! 보라! 보라! 아! 내 손 눌렀어 아아씨! 눌렀어 아아씨! 내 준비야! 오! 으헤헤헤헤 미쳤어 미쳤어 내가 반대구 내가 반대구 아무것도 없어 연말찬 하나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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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샷바를 지금 어 이거 먹으면 이긴다 이바! 아어рет 아아아아아아 이거지! 이rie이의의의의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치킨 먹는거지 아까 처음에 나한테 저돌적이지 않은걸로 awe 봤을 때는 서hn 그래들리죠?! 사자 형 오케 헤드로 헤드로 바로 조준해서 저는 지금 파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리 beispielsweise 이런 이건 약간 중거리때는 이 친구가 잘못 선택한거야 와아 싸움도 잘못들어가지고 큰일날뻔했네 오오오오 있다 좋아 일부러 몽을 쌌어요 왜냐면은 뚝을 먹을거기 때문에 브로우 이거는 헤드를 안쌌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걸로 따도돼 이런것도 솔직히 이런 중장거리는 레드옷으로 그냥 따버리면 돼 제가 저기서 대치를 했다는건 여기 아! 아 진짜! 그러면 그냥 레드옷으로 땄세요 이거 오케 이거 있다 사운드 들렸어요 오케 이런 미세한 사운드들을 들어야 돼요 미세한 사운드를 들어야만이 내가 적을 먼저 발견해서 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위에는 어 어?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해물이 잡합 취급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아 아 아 근데 자기장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이었대 이러면 슬퍼할 필요가 없어 개빡친다 아하하하하 업어치 떨리는거봐 아... 이러면 양각이인데요 이런식으로 패드를 바로 끌어버리고 양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삭을 먹겠습니다 어림없지 어림이니? 어림없지 오케이 마무리하고 솔직히 저 이거 지금 다시 솔직히 아 뭐있다 또 바로 머리를 쏴서 마무리지 저친구는 지금 제가 여기있는지 몰랐어요 저사람이 약간 어리버리할때 어리버리할때로 잡아야되요 나갔죠? 그럼 내가 들어갑니다 침투하고 침투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에요 많이 불안한 상태죠 이사람 계속 불안하게 하면서 저사람 지금 안절부절을 못하죠 계속 너무나 불안한 상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죠 이럴때 이럴때 심지어 불안할때 어차피 저는 이 사람을 지금 가지고 놀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소음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걸려요 으음 야아 어디야 와아 진짜 이 존버가 진짜 많아 개빡치네 진짜 야아 몸을 몸을 맞추고 이런 세상 와아 개빡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세